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저 핫설이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찾아낼 수 없는 그야말로 시궁창계의 보석같은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깜짝 놀랄거야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사랑하는 여친이 쓰러졌는데 병원 응급실 비용을 나 대신 계산 안해주는 남친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거에요? 겨우 이딴게 사랑이냐구 원제 남친이랑 있을 때 응급실 가면 돈을 내가 내야 돼요? 제목 그대로야 아까 남친이랑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막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럽고 머리가 진짜 너무 아파서 급하게 남친 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을 다녀왔는데요 다행히 큰일은 아니고 그냥 저혈압 그런거라고 해요 아무튼 그러고 나올 때 계산을 내가 했어 아 물론 남친이 나를 거의 들체 없고 차에 태워가지고 왔다갔다 한건 맞지만 아니 보통 이런 경우 돈을 아픈 환자가 아니고 데리고 와준 사람이 대신 내주는게 일반적인거 아닌가요? 나 솔직히 말해서 당연히 남친이 계산을 했을 줄 알았는데 다 끝나고 밖으로 나올 때 계산하라는 거야 나 이거 듣고 진짜 어이가 없었잖아 일단 쪽팔리기 싫어서 아무 티 안내고 계산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왠지 같이 있기 싫어가지고 나 계속 아프다 집에 갈래 이러고 왔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얼차게 없길래 제일 친한 친구한테 연락해가지고 야 이게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아니 그럼 니가 내야지 너 혼수상태 아니었잖아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너무 어이없네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게 아프고 정신이 없는 사람이 개선하는게 맞는거냐 이거에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댓글 1번 어? 어?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스니가 아픈거 아니었어? 혹시 남친이 아픈건데 내가 지금 글을 잘못 읽은건가? 내가 아픈거 맞아요 그래? 니가 아픈거라고 근데 왜 지랄이야? 스니는 직장을 안다니나? 연말정산같은건 몰라요? 의료비 뜨게 하려면 니가 내는게 맞잖아 왜이러는거야? 음 그래도 왠지 자꾸만 내 마음이 좀 그래서요 아니 기절한 상태가 아니라면 당연히 니가 내야지 이거 저번에도 비슷한걸 올라온적 있는데 혹시 본인 아니야? 그게 무슨 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아니에요 나 오늘 처음 갔다 온거야 아니 근데 솔직히 이거 그림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만약 이게 반대였다면 즉 남친이 아프고 내가 데리고 간거라면 나는 당연히 내가 냈을거라고 봐 응급환자한테 야 돈 내라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 너 정말 미친거니 뭐니? 도대체 응급의 기준이 뭔데? 뭐 심장이 한 10초정도 멈췄나? 아니면 기절이라도 했어? 그것도 아니면 어디 한군데 완전 작살나가지고 피 철철 흘리며 응급수술이라도 받았던거야 뭐야? 어? 그냥 저혈압이고 괜찮아졌다며 왜 계산을 못해? 나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된다 뭘 노리는거야? 그렇지 뭐 기절한 상태가 아니라면 당연히 아픈 사람이 계산을 내야죠 어? 되됐으니 아니 나 거의 실신한 상태로 들어갔다가 링거 맞고 괜찮아져서 내가 계산하고 나왔어요 그럼 됐네 니가 계산했으면 된거 아니야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건데 뭔 말이야 이게? 아무리 여기가 여초라도 그래 이딴 그지같은거 아무도 그리고 절대 그 누구도 동조 안한다 제발 여자 망신 좀 시키지마라 6번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그냥 옆에 멀뚱멀뚱 서있는거 상상해보니까 뭔가 좀 살짝 깨긴 깬다 나는 쓰니 마음 알거같아요 되됐으니 그냥 그래서 뭔가 뭐지? 나를 안사랑하는건가? 이런 느낌이라서 기분이 너무 별로더라고 7번 깨기는 뭘 깨! 둘다 대가리 깨지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끌 끌 끌 끌 8번 아니 잠깐만 니 남친이 너를 들쳐엎고 병원까지 데리고 갔었다며 이정도면 된거 아니야? 내가 보기엔 이것도 사랑이야 아니 사랑이 넘치네 그런데 정작 너는 이런게 하나도 안보이고 고작 돈 몇푼의 사랑이니 아니니 이딴 생각을 한다는거야? 세상에 내 댓글 드라마 같은데 보면 맨날 남친이 다 내주고 그러니까 지도 당연히 그럴거라고 생각했나보네 아이고 유치해라 깔깔깔 9번 야 그 뭐냐 저번에 감기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같이 간 남친이 돈을 안내줘가지고 서운하니 짜증나니 사랑을 하니 안하니 이런걸 하나 있었는데 이거 동일인물 아니야 이거? 네 됐으니 내가 아까도 말했는데 그거 나 아니야 10번 아니 쓴이는 실비 안타먹을거에요?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타먹는게 낫지 남의 돈으로 내고 그거 타먹으면 졸라 찝찝하지 않을까? 어? 네 됐으니 어? 남의 카드로 계산하면 실비 안나오나요? 2번 뭐 영수증을 따로 대니까 다른 사람이 결제해도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 니가 과연 그 남친한테 돈을 줬을까? 여기서 느낌이 오죠 쓴이는 남친 돈으로 계산하고 실비도 타먹고 3번 뭐라고? 아픈 사람을 데려간 사람이 돈을 대신 내야 된다고? 얘 논리가 좀 이상하네 아니 그럼 쓰러져가지고 119 대원이 병원으로 데리고 간거면 이때는 뭐 119 대원들이 병원비를 대신 내줘야 된다 이런건가? 어? 이게 뭔소리야? 11번 참 신기하단 말이야 도대체 이런건 왜 자꾸 생기는걸까? 아니 어디서 튀어나오는거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출처가 인간의 자국은 아닌거 같은데 어? 뭐 땅속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다가 뭐 지진이 터지거나 화산이 터지면 마그마랑 같이 막 팍 솟아오르고 그러는건가? 12번 야 글 써놓은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아주 많이 그것도 되게 응급으로 아픈 사람이면 틀림이 없구만 13번 혹시 혼수상태인데 결제를 시킨거야? 그렇다면 그 남친 정말 너무했다 두번째 사연입니다 여친 응급실 비용 때문에 싸웠습니다 며칠전에 둘이 같이 학교에서 밥먹고 잠깐 쉬고 있을때 여친이 갑자기 윽하고 쓰러져서 병원 응급실을 갔는데요 참고로 급채였고 이거 죽는겁니다 진짜 이거 나도 걸려봤는데 아무튼 수업도 제끼고 같이 갔었어요 치료가 끝나고 여친이 그때 급하게 온다고 들고 온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길래 어쩔 수 없이 일단 제가 계산을 다 했거든요 그러자 엄청 고마워하면서 금방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오늘 돈을 돌려주긴 했는데 그 진단서 비용이라고 해야 되나? 여하튼 이게 빠진 액수만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깜빡했다고 그러길래 일단 알았다 했고 조금 전에 집에 와서 또 보니까 계좌로 보냈더라고요 근데 액수가 딱 3천원 정도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지 하다가 톡으로 야 꽁꽁아 3천원 모자란다 이러면서 제 나름은 좀 민망하니까 그 엄청 소심소심한 그림 있잖아요 손가락 모으고 있는 이모티콘 그걸 같이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다른 남자친구들은 옛날친구들은 병원비를 다 내주기도 한다고 그러던데 아 자기 친구들의 남친 말하나 봅니다 왜 꼴랑 그 3천원 가지고 지랄이라며 보락보락 화를 내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그래 큰 돈도 아니고 그런 만큼 말하기가 좀 민망하긴 했지만 이렇게 막 보록보록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특히 저한테 야 너 뭐냐 사채합자냐 이래가지고 저도 막 발끈해서 같이 화를 냈는데 이제 다 필요 없다면서 헤어지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 정말로 제가 정말로 제가 잘못한 겁니까? 막말로 제가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인도 아니고 지랑 나랑 똑같은 학생들인데 솔직히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1번 야씨 나 같아도 바로 헤어지자 했겠다 3천원으로 쪼잔하게 구는데 정내미가 안 떨어지고 배기겠냐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라 아니 돈을 주겠다고 한 사람이 일부러 딱 우수리 3천원만 떼고 주겠냐? 돈이 아까워서 주기 싫었으면 애초에 안 갚으려고 보락을 했겠지 2번 물론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나라면 그 돈 안 받는다 인마 아니 무슨 3천만원도 아니고 3천원 가지고 3번 어머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4번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우리 담임선생님이 푼돈으로 신용을 잃지 말아라 이런 소리 하셨는데 뭐 제가 보기엔 그 3천원을 달라는 남자도 잘못됐지만 고작 3천원 가지고 자기 가치를 떨군 여자도 잘못됐다고 봐요 물론 여자가 저렇게 화가 난 이유는 지금 안 그래도 아파 뒤지겠는데 자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계속 돈만 달라고 하니까 정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런 거겠지만 어쨌든 5번 나는 돈 300만원도 안 아까우니까 제발 보이기만 해라 야 어질어질합니다 뭐 그 두번째 사연 같은 경우에는 뭐 좀 귀엽기라도 하지 첫번째 이거는 야 진짜 너무 대놓고 노리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래요 제가 이 사연을 만들면서 들은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 이야기 잠깐만 할게요 뭐 사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외에 그 귀신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의 미래가 보인다든지 뭐 사주 같은 거 뭐 예지몽을 꾼다든지 이런 사람들로 보고 우리는 흔히 그 신기가 있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저한테도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물론 그 사람들처럼 제가 뭐 귀신을 본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시궁창을 너무 잘 느껴 제 채널 오래 고독하신 분들은 많이 그런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니 이 인간은 도대체 뭔데 하루도 안 쉬고 맨날 이렇게 몇 개씩 이런 거지같은 사연을 찾아올까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런 궁금증 가진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제가 매일매일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거 말고 가끔 뭔가 번쩍번쩍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 이거 응급실 사연도 그래 아까 영상 하나 만들고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고 나면 잠깐 쉬어요 보통 10분 20분 쉽니다 아까도 하나 만들어 올리고 침대에 걸터 앉아서 멍 때리고 있는데 그냥 불현듯 갑자기 그 옛날 그 쾌걸춘향 드라마 응급실 노래 있잖아요 이 바보야 그게 아니야 이 노래 이게 그냥 그냥 떠올라요 갑자기 이유도 없이 한 10초 흥얼흥얼 하다가 문득 그래 시궁창 응급실 검색을 해보면 응급실 이야기 중에서도 완전 교지같은 이야기가 있을 거다 이런 빌이 빡 오는 거야 응급실 여친 응급실 파혼 막 검색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찾은 거예요 느낌이 와 그냥 그랬다고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